다음입니다. 가능하긴 해요. 자 이제 네 번째 순서는 배어봐요. 계속 지금 3주째 이어져가는 순서죠. 네 사각객사 쓰는 법인데 지난주까지 사각객사 파트 1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파트 2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 졸립다. 방송시간에 옮길까봐 맨날 9시간이니까 너무 졸린 것 같아요. 사각객사 파트 2는 파트 1에서 했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 쓰고 있네요. 그죠? 눕방 못해요. 엇방이죠 엇방. 여기는 눕방 할 수 있는 수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못합니다. 공간이 좁아가지고 뒤로 누울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이 자료는 중소격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깐요.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은 다운받아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트 2에는 이런 행목이 있어요. 기술개발의 계엄 및 필요성 0.5페이지 기술개발의 목표 1페이지 기술개발의 목표 1페이지 필요성 어떻게 써라 목표는 어떻게 써라 이렇게 다 잘 나와있네요. 그죠? 목표, 속도, 소음 등 정상적으로 측정 가능한 평가지표를 제시해라 이런 것들이 다 써있기 때문에 보고 잘 맞춰 쓰시면 돼요. 나중에 전문의원이 되시면 제가 했던 다른 업체의 것을 보여드리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빈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만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파트 2에는 2의 두번째 페이지에는 기술개발의 방법 2페이지 사업계획화 방법 사업화 계획의 1.5페이지 그 페이지 수에 맞춰서 내용을 쓰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작성된 것을 보여주기는 지금은 안되죠. 저는 지금 다 신청하고 있는 업체들 거라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전문의원이 되면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파트 2구요. 파트 2는 5페이지 이내에 로 써주시면 되고 세부 설명자료 이게 이제 마음껏 쓸 수 있는거죠. 특별 세미나에서는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각 항목 배활로 양식이 다 있기 때문에 양식에 맞춰서 내용을 잘 열심히 채워 쓰시면 됩니다. 완전히 백지에서 세워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항목에 맞춰 쓰면 돼요. 요런 항목에 양식에 어떤 내용을 쓰라고 다 적혀있어요. 그대로 쓰면 돼요. 이 내용들을 열심히 채우다보면 이 내용들을 열심히 채우다보면 막막 넘기죠. 설명할 내용이 없네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중요 라고 써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중요 올해는 평가지표하고 평가지표하고 고용창출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어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적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잘 써야 하구요. 그게 성과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보다 이 사업비 산정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내용은 그냥 쓰라고 하면 쓸 수 있는데 금액을 이제 금액을 맞추는게 제일 힘들거든요. 사업 공고문을 보면 정부출원금이 전체 사업비 얼마인지 민간부담이 얼마인지 이런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거를 보고 맞춰서 계산을 합니다. 민간부담은 민간 현금이 있고 민간현물이 있죠. 현물이라는거는 보유한 수행기간이 보유한 인력 장비에 대한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등이 현물로 출정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제마다 이 비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세부사업별로 상세 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직접비가 간접비란 말이 나오거든요. 직접비는 뭘까요?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인건비요. 내부인건비는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 직원이구요. 외부인건비는 그러니까 복잡한거 설명하시면 더 힘들지 이거에 다 연락주시면 제가 캡처한 화면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셔서 좋을 것 같아요. 직접비는 다 가르쳐줍니다. 이걸 시험으로 보기도 해요. 예 그 저희가 과제 교육 들었다보면 매일매일 쪽지점을 보는데 쪽지점에 이런게 다 이런게 나와요. 연구장비비 제도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이런거 다 가르쳐줍니다. 머리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 비목별소에 명세서도 쓰게 되어있고 어디에 얼마만큼 쓰는지 다 적게 되어있어요. 여기 적혀있는게 사각기획서 파트1에 있는 전산입력하는 항목에 합성과 일치해야 한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어렵지만 해보면 하게 된다는 아직은 저는 이끗하지 않아요. 저도 붙었어요. 저도 저도 붙었다고 해요. 저도 궁하면 다 통합니다. 궁죽통이라고 해요. 궁죽통 다음주는요. 온라인 신청요령에 대한 얘기를 할겁니다. smtech.go.kr 라는 사이트에서 입력할때 어떻게 실제 사각기획서를 작성해놓고 온라인 입력을 못해가지고 떨어지면 저도 다시 보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물어봐요. 빅머리님한테 맨날 물어봐요. 이거 뭐냐고 자꾸 물어보고 책 다시 보고 교재 다시 보고 들었던거 다시 듣고 다시 해야해요. 다 몰라요. 아직은 저 이제 한지 얼마 안되서 계속 하다보면 늘겠죠. 저도 다 당당하는 당당하시면 다 아세요. 대단해요. 그래서 당당하신것 같아요. 이제 추천 과제를 볼까요. 2017년도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급 자신감 떨어졌어요.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지원규모가 41억원이구요. 기존 제조업에 서비스를 융합하여 신제품에 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규모 단계 상용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줍니다. 38개의 그 전략 분야가 있구요. 그리고 자유용모가 있네요. 근데 이제 보다보면 신청 자격을 제일 열심히 봐요. 중소기업법에 해당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하구요. 중소기업에 하구요. 제조업을 영위해야 하고 제조제품을 보유한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이노비즈 기업인만 해당이 된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41억원이 그 한 업체에 지원하는게 아니구요. 전체 지원금액이 41억원이구요. 이걸 나눠먹는거죠. 2억원이라고 나오네요. 2억원. 2억원이래요. 상장님이. 업체당 2억원. 2억원은 너무 작다고 했잖아요. 2억원이면 많은거죠. 그죠? 대단하네. 2억원이 몇 퍼센트 지원해주는거에요? 다음과제는요. 아 똑같은 과제인데 이건 제품서비스바 과제고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에만 된대요. 두번째는 서비스혁신과제에요. 이건 15억원이네요. 총 15억원. 이건 1.5억원. 자 아까 41억원을 2억씩이면 한 20개 업체고 20개 업체 정도 선정이 되는거고 1.5억원씩 15억원이면 10개 업체 정도 선정이 되겠네요. 그죠? 이건 제조업체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어떤 업체가 가능합니까? 소규모 병원이나 의원 사회복지시설 소규모 학원 관광여행사 쇼핑몰 안경점 상점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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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숙박 식사 카페 프랜차이즈 식당도 가능하네요. 세탁소 미용실 이발소 대단하다. 연합회는 여기서 식당으로 하면 되겠네요. 분식점 분식점 도 받을 수 있나봐요. 대단한 과제인데요. 자유용모니가 지원 가능하대요. 쇼핑몰 쇼핑몰 안경점 미용실 이발소 식당 프랜차이즈 연합회 연합회는 이거 알아보셔야겠다. 정신및 카페에 올라와 있을거에요. 이 과제 저도 오늘 이걸 좀 더 자세히 공부해봐야겠어요. 이 과제 대신 협력 단체가 컨설팅을 해야합니다. 단체 어떤 데가 있습니까? 식당은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재가협회 대한미용사 중앙회 컨설팅을 해야겠네요. 그죠? 같이 윈윈할 수 있게 제휴하면 되는거죠. 컨설팅 별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를 든거에요. 거기랑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든거죠. 요식업협회 같은 데가 하면 되는거에요. 대한요식업협회 요식업협회 이런 데가 하면 될거 같아요. 협단체의 예시를 든거니까요. 꼭 거기랑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든거에요. 만양지역 요식업협회 이런 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분식점에서 1억 5천원이면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요? 분식점에서 1억 5천원이면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요? 연합회님은 교육을 받을게 아니라 이거 자금 받으려면 컨설팅을 받아야겠다. 옆에다가 떡볶이 제조기술까진 않은거 같고 서비스 개선이니까 이런건 어때요? 그 회전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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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수박처럼 떡볶이를 계속 접시가 덜어당기는거에요. 회전접시가 나는 매운 떡볶이도 먹고 짜장떡볶이도 먹고 궁중떡볶이도 먹고 이런식을 돌려먹을 수 있는 계속 데우면서 도는거지 회전떡볶이 전문점 재밌겠는데요? 뭐 그런것도 나쁘지 않을거같아요 떡볶이 뷔페 떡볶이 뷔페는 많잖아 근데 가능하다네요 그런걸로 응모해보실수 있을거같아요 단 기업인 경우 연합회님은 지금 창업을 하신건가? 푸드트럭협회 같은거 있지 않을까? 여기 학원들 있잖아요 교육서비스업 학원 요리학원 요리학원 학원도 가능하니까 교육서비스 학원 되니깐 학원총연합회 같은데 하면 된대요 되는거 같은데요 소규모 학원 협회가 함께 해주면 된대요 학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려보세요 같이 할 수 있게 근데 정보 과제는 정말 대단한거 같아요 거의 다 해주는거에요 기술개발협회가 관련 혜택은 아는거 같은데요 여기 써있잖아요 업종은 영위하는 컨소시험 저희가 해줄수있는것은 아는거 같은데요 하여튼 정신물 카페에서 요거를 좀 찾아보시구요 아이템과 관련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준대요 협회를 문의 한번 해보세요 네 다음수 벌써 50분이 됐네요 다음수서는 짜잔 짜잔 여기 업종 외에도 지원이 되는거가 있을거에요 요거를 화면을 캡처하고 자른건데 요 뒤에도 꽤 지원되는 업종이 몇개 더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처럼 관심비가 나는데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제비반은 여덟자리에요 전 들어가요 전 들어가요 저는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된장 이거죠 이거 이거죠 이거 제가 특별히 보여드리는거면 특별히 이거에요 이거 소규모 병원, 의원, 관광, 교육, 도소매, 음식, 숙박, 온수수업까지 이렇게 했네요 그죠? 신청하려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장업자 이런거 하면 되겠네요 사업자등록증 1.5억원까지 지원하구요 총사업비 65% 이내에서 최대 1년간 1.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 35%를 민간이 부담을 합니다 총사업비 35%를 작성해서 관심사비 세부여주기를 지원해주고 4월 10일날까지 할 수 있네요 얼마 안남았네요 이것도 여긴 없어요 여기는 우리 협회나 컨설팅 업종이랑 했을때만 할 수 있는거구요 연합팬님은 그냥 식당 연합팬님은 그냥 식당 연합팬님은 그냥 식당 연합팬님 하세요 식당이랑 하세요 식당 저장, 전국 포장마트 연합팬 같은게 있으면 하셔도 될거 같은데 오늘 방송이 좀 빈틈이 많은 이유는요 오늘 원래 초대손님이 있었어요 초대손님이 오늘 제가 창업 컨설팅 하시는 전문 컨설턴트 한 분을 모시고 창업 컨설팅에 관한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코너 중간에 크게 비워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갑자기 연락도 없이 펑크를 내셨어 펑크를 내시는 바람에 방송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조금 오늘 방송 많이 허술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쪽에서 꽤 유명하시는 분이라고 하나인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우연히 상담하나 만나는 분이에요 창업 컨설턴터니까 창업을 하시려는 분을 만날 수 있는 분이였는데 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얘기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모셨는데 연락도 안되시고 갑자기 안오시네요 남자입니다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그분은 오늘 안왔기 때문에 패스 패스 해드리고 다음번에 다른 분 사진 안찍었어요 저 남자사진 안찍었어요 남자사진 안찍어요 저는 남자사진을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있으면 다시 해주시고 없으시면 오늘만 여기서 마칠게요 질문 네 뭐 뭐 질문 파켓은 언제에요? 연합회님이 연락오면 한다니깐요 아참 연합회님이 연락오면 하여 네 연합회님이 연락주시면 한다구요 비즈해피님도 신혼여행 갔다 왔으니까 얘기들 해봐야 할 것 같구요 한 명씩 한 명씩 모아야죠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신거죠?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마칠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바이바이 다음주에 뵈요 다음주에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마우스가 사라졌다 수고하셨어요 끝 바이바이 바이바이 끝 네 cholesterol 숙소 Her